와아 잡아서 돌렸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버티고 안정적이게 착지를 손으로 두 번을 돌리고 경이로운 기술 들어갑니다 자 코인 세우고요 과연 갑니다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 정말 스타킹 스타킹 주의 킹 스타킹이네요 그의 머리가 무대가 됩니다 올라갔고요 잘했어요 저의 가게 저희가 구독자 동그랜 자 동그랜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름답게 찾지. 아니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요. 도시는 것도 그렇지만 밑에서 여기 살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살이 이렇게 찍.. 뭐라고 그러지? 살이 꼬집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깨 쪽에 여기 아름다운 어떤.. 아, 거기가 있구나. 참 아름다운 흉덩이다. 그래요. 아팠어요? 이거 많이 할 때 아팠어요? 아팠어요. 피 나고 따가우니까. 아팠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었어.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요. 이 작품을 가지고 2011년도에 국제서커스 대회에서 은상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팠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인증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우리 매일도 다 노력해요. 물론 요즘에 관중이 좀 더 많아요. 네, 저희가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가장 좋은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킹에 나온 기념으로 여기에서 저의 새로운 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만을 위한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로프를 이용해서 몸을 타고 올라갑니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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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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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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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프를 이용해 톤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세를 보여주네요. 다리를 걸었어요. 젊은 겁니다, 젊은 겁니다. 우위, 완전히 닿아가지고. 우위, 완전히 닿아가지고. 블랙스완. 이분의 무대만 높습니다. 무대만 높습니다. 와! 와!